아, 조기. 유주야. 아, 화 많이 났구나. 나 오늘 진짜 취직했어. 너하고 결혼할 결심하니까 취직도 되는 거 있지. 야, 진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더니만 그 말이 딱 맞더라. 아, 나 아버지께도 허락받았어.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. 너도 집에 말씀드렸어? 아직 안 드렸으면 내일이라도 말씀드려. 아, 원래 니네 집에 먼저 인사 가는 게 도리인데 우리 큰 누나가 먼저 약속을 잡아버렸네. 네가 엄청 궁금한가 봐. 아, 내가 원래 우리 큰 누나 말은 잘 듣거든. 그러니까 토요일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고 일요일은 너희 집에 인사드리러 가자. 재민 씨, 우리 그만 헤어지자. 아, 좀 그러지 마.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. 내가 핑계대는 거 아니니까 좀 믿어주라. 재민 씨하고 난 여기서 끝내는 게 정답이야. 미주야. 그만 끝내자. 난 그만두고 싶어. 아니, 그만둘래. 어 얘기 와이 없어서 38... 우리 집에서 너희 집에서 제 versusила 우機. 아,mont inspiring. 아ose того, 인사 없는 대여사가 fr сожалению. 아 f patience 이게 일요일 이케 работы... 감사합니다.